예전에는 엑스트라 공사 알바도 서빙이나 요식업도 해보려고 하고 이런저런 거 많이 했는데 나만의 옷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만들고 싶은 옷이 있으면 제가 직접 그려보고 공대문 종합시장에 가서 타악을 해보고 제일도가 가장 인기 있는 의류가 이 창의 타이 셔츠라고 한복형 셔츠거든요 지금까지 펀딩 누적액이 약 7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도 메이커 도준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실까요? 제일도는 약 5년 정도 된 브랜드입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생활한복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생활한복을 보다 보니까 남자용 생활한복도 많이 없고 처음 접하기에 입기 꺼려는 디자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남녀 공용으로 남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생활한복을 만들자는 생각에 이제 한복의 특색을 서양의 옷에 넣어서 만든 모던한 현대 한복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휘날리는 멋이라고 옷을 입었을 때, 바람에 휘날렸을 때, 걸었을 때, 뛰었을 때 그 휘날리는 모습이 더 빛나게 휘날리는 멋을 아이덴티티로 잡고 디자인을 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무슨 창업이에요? 창업은 첫 번째인데, 도전을 많이 해봤죠 예전에는 엑스트라도 해보고, 공사 알바도 해보고, 서빙이나 요식업도 해보려고 하고 저희 부모님이 원래부터 의류 쪽으로 일을 하셨어요 학생 때부터 성인 때까지 제가 아무리 싫어도 정이 붙게 되고 가장 잘 알게 된 종목이 우려가 돼서 제가 인과공 일을 하면서 일하는 도중에 천천히 그 흐름과 가정을 깨우치게 되었어요 그부터 나만의 옷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아날로그 형식으로 뛰어들었어요 옷을 만들고 싶은 옷이 있으면 제가 직접 그려보고 동대문 중화시장에 가서 제가 실질적으로 돌아다녀서 파악을 해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어렵지 않게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제일도가 가장 인기 있는 의류가 저희 코트와 셔츠인데 그중에서 작년에 사랑 많이 받은 게 창의 타이 셔츠라고 한복형 셔츠거든요 카라 형식의 소매가 저희만의 한복 공법으로 만들어지고 전통 문양을 저희가 현대 옷에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한복 창의를 되게 좋아해요 희날리는 멋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이 창의에서 나온 거라고 바로 무방할 만큼 좋아해서 이 셔츠의 포인트도 뒷면에 절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셔츠는 저희 와디즈에서 작년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 작년 12월 동행축제랑 서울 어워드에서 우승 상품도 선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몇 시간 정도 그리세요? 제가 글쎄요 그리면 3, 4시간 정도는 그리는 것 같아요 처치 그리다가도 갑자기 어? 이거 예쁜데 그려볼까? 하면서 그려보고 개발을 하려면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왼손으로 그리시네요? 네 맨손잡이여서 원래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디지털 애니메이션 이런 거였는데 의류 쪽이 오히려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류 쪽으로 많이 그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옷을 제작할 때는 제가 동대문에서 원단을 공수해서 가져오면 이곳에서 재단 작업이 진행되는데 그림을 그려서 원단을 잘라서 여기서 그 모든 재단물을 커팅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그 재단물을 가지고 이쪽에서 공개 작업을 진행을 해요 여기서 그 재단물로 다 합포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완성된 옷은 각도 잡혀있지 않고 구겨져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각을 잡아주고 살릴 수 있게 스틴 작업을 진행해서 이 옷의 각을 살려줘요 이제 마지막 이 열차가 끝난 옷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옷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뭐 실법이 있는지 불량이 있는지 아니면 오염이 있는지 마지막 검수를 끝내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옷들을 이제 저희가 포장을 해서 배송을 보내죠 혹시 경력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제가 올해 딱 40년 돼요 옛날에 저기 뭐야 양복점 양장점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기성화 돼가지고 이제 다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 보니까 이제 국내 이제 양장점 양복점이 많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큰 동장으로 이렇게 이제 와서 일을 하는 거죠 저도 16살 어떻게 하다 보니까 40년 됐네요 이제 품질이 최고잖아요 지금 살아남는 길이 품질이 최고기 때문에 젊은 사장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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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벌에 대한 제가 재고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내 펀딩을 함으로써 그 돈 일부를 제가 받아서 그 100벌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자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옷을 만들어서 아무 문제 없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죠 저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맨날 항상 말해요 펀딩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좋다 펀딩만큼 초기 자금을 유치하기 좋은 것도 없다 하면서 저는 얘기를 항상 해요 제이도는 국내에서 한국의 명품을 만들기 위한 목표로 계속 꾸준히 진행할 거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 크라운딩 펀딩을 진행하거나 해외에서도 특정 나라의 전통 의상을 서양의 옷에 가미하는 의상을 만들어보고 싶은 것도 도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 치면 생활 일본 옷 이런 식으로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